자,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느낌. 자, 독서토론할 때 뭐를 하는 거요? 말 차례를 지켜야 돼요. 원장님, 말 중간에 끼어드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중간에 절대 끼어들지 않아야 돼요. 이건 어느 상황에서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까지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아니, 끝까지 잘 들어주지도 않는 사람들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나? 원장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차례를 안 지키면은 또 자신의 생각이 상대의 생각과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경우에는 관련지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 나는 쟤랑 좀 비슷하고 얘랑은 좀 반대라고 얘기를 해주면 상대방이 더 이해하기 쉽죠? 그죠? 자, 가끔씩 비 우는 날. 자, 창작동화요. 쓸모없다고 무시당하던 쇠못이 가끔씩 비 오는 날 쓸모있는 못이 되어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못. 다른 못들에게 무시당하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뽑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시계를 거는 못, 그림을 거는 못, 같은 쇠못이면서 쓸모없는 못을 못마땅해요. 이거 아직 안 배웠지? 여기는. 쓸모없는 못은 뽑아버려야 하는 건데, 주인 아저씨는. 쓸모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대요. 주인 아저씨 생각은. 주어온 물건도 손봐서 쓸모있게 만들어요. 글쎄 아직 살아있는 것을 누가 버렸지 뭐야. 내가 잘 길러야지. 주인 아저씨는 좀 생각이 좀 긍정적이시네요. 그죠?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 있게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본다라고. 그죠? 생각을 한대요. 시계를 거는 못, 그림을 거는 못. 불쌍한 친구를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대요. 주인 아저씨는 자신의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예예요. 예. 그지? 이거는 정답이 아니야. 그지? 너네는 따르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 참 재주가 많고 마음씨고 온 아저씨인 것 같대요. 독서토론을 할 주제에 쓸모없는 것도 소중히 간직하여야 한다. 자신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친구도 도와줘야 된다. 너무 이익만 밝히면 좀 그런 사람은 딱 구경했을 때 좀 그렇죠? 어? 그럼 나는 내가 이익이 그 상대한테 안 될 때는 나도 버려지는 거네. 그지? 그죠? 배신. 이익을 너무 이렇게 하고 배신 때리는 친구들은 사귈 필요가 없어요.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믿어주는 친구. 그지? 불편할 때나 손해가 좀 가더라도 그런 맛이 있어야지. 그지? 너무 이익이 뭐. 자, 이야기를 읽고 독서감상문 써보기. 토론 주제에 알맞은 내용으로 글을 씁니다. 인물의 행동에 대한, 그죠?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겠을 거예요. 자, 시를 읽고 자신의, 이번에는 시예요. 시. 시를 읽고, 그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읽을 거예요. 또 시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할 거예요. 시에 대한 생각, 느낌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사행시로 짓는다든가 또는 그 시를 다시 또 시로 표현해? 그지? 동그라미표 쌓기. 시예요. 이건 있나?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동그라미표 쌓기. 잘한 일은 동그라미표다. 잘못한 일은 가위표다. 오르막에 힘들어하는 수레가 있었지. 밀어주면 동그라미표야. 못 본 채 하면 가위표. 힘이 드는가 봐. 하고 밀어주었지. 동그라미 하나. 길에서 넘어진 아기. 일으켜주었지. 동그라미 하나. 이 뒤에도 또 있어요. 자, 동그라미표를 받기 위한 일은 집 밖에서는 수레를 밀어주고 아기를 일으켜주고 집 안에서는 손발을 씻고 동생과 놀아주고 엄마 아이를 건드려줬어요. 그죠? 참 착하네요. 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보기. 우리도 동그라미표를 많이 쌓아보면 좋겠어. 동그라미표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 시에서 말하는 이는 동그라미표 쌓기가 참 쉽다고 한 것을 보니 뭐예요? 착한 아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신의 경험 떠올려보기. 칭찬받은 경험. 설거지 하면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죠? 또 부모님의 구두를 닦아드리면 아빠가 참 좋아하겠죠. 또 선생님이 어떤 친구는 심부름을 잘 시켜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참 선생님이 과학생 좋아할 거예요. 시에 대한 생각,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행시짓기. 동그라미. 그지? 재미있네요.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 노래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몸짓으로, 감상문으로. 그리고 친구와 생각 느낌을 말로써. 그지? 즐거워 받는 건가 보죠. 성향으로 acrylic age fiftyzes 우리 Bruce자 10G. 흥분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이름은 뭐라고 하 pizz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 implement, 우리나라 방어로 표현한 이 시 billboard을 배우실 거예요. 그지?